신규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사랑방 10월 무료영화를 상영합니다. 오는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복지관 3층 성장교실에서 상영됩니다. 주민들이 가장 보고 싶은 영화로 선정된 이달의 영화는 배우 류승룡, 이한희 주연의 15세 관람과 코미디 영화 극한직업으로 주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소정의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는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일에 맞춰 복지관으로 방문하면 됩니다.